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의 시가총액이 2조 한 3000원 정도 수준 되는 우량주이고 국내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업체다.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업체다 말씀을 드리겠고 대웅제약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지난달 지난 8월에 개발한 나보타와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나보타 같은 경우는 보톨리눔 톡신 제재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 4분기에는 캐나다에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 1분기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허가 획득이 되면서 미국에도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톨리눔 톡신 제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엘러간이라고 하는 제약 바이오 업체가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바로 보톡스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라고 불리는 이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고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주요 경쟁사들을 더 살펴드리면 엘러간 보톡스, 입센의 디스포트, 멀치서 제오민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보타 같은 분재량이 엘러간 보톡스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경쟁사 제가 두 군데 더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경쟁사들보다는 일단은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위적인 측면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엘러간에 있는 보톡스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보타가 직접적 경쟁은 사실은 어렵겠지만 사실 엘러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보타가 어떻게 보면 성능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놓고 볼 때는. 뭐 긴장을 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대용 제약의 나보타가 시장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캐나다나 북미 미국으로 진출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윤곽이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면 대용 제약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용 제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대용 제약뿐만 아니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아무래도 R&D에 대한 비용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대용 제약이 대표적으로 매출액 대비했을 때 연구개발 비용이 10%를 넘기는 기업입니다. 최근 한 3개 년도 사업 보고서를 잘 보시면은 거 13% 정도의 연구개발 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5년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국내 그 당시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 비율이 매우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신약이나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바로 이렇게 연구개발 R&D 비용을 지금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용 제약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적 측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최초 매수가는 19만 5천원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현재 장중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19만 9천원입니다. 20만원까지는 좀 고점이다 하더라도 고가 매수하더라도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단기적으로 매수가는 제가 24만원도 제시를 해드릴 건데 나부터가 판매되고 매수가 이익이 반영되기 시작을 하면 아마 더 큰 폭의 아마 목표 주가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24만원 제시를 해드립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은 30만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제가 18만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대용 제약을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립니다.